순돌님,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킥페달이 궁금해요. 아, 킥페달 보여드릴까요? 킥페달이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다면 보여드려야죠. 따단! DW5000 델타4 델타4입니다. 델타4입니다. 델타4고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 지금 베어링 있잖아요. 이 베어링이 어디 거냐? 이게 켄오프스 스티브스타라는 베어링이에요. 이게 뭐냐면 페달을 굉장히 스무스하게 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페달이 진짜 스무스하게 움직여요. 이게 여기서 놔두면 1, 2, 3, 4, 5, 6, 6, 7, 8, 9, 10, 11, 11, 14, 17, 19, 20, 21, 22, 33, 24, 25, 26, 26, 27, 29, 30, 31, 32, 35, 36, 36, 37, 32, 35, 36, cetera. 41, 42, 34, 56, 78, 98, 99, 10, 123, 4. 이게 일반 DW 베어링은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얘가 케너프스에서 만든 베어링이에요. 얘 끼면 얘가 스무스하게 변하는 거야. 5,000 페달이 거의 9,000처럼 되거든요 공중 모양이야 이거 무중력 상태에요 무중력 무중력 페달이에요 제가 원래 베어링을 보여드릴게요 원래 베어링이에요 DW에 달린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볼트 있잖아요 이 볼트가 원래 지금 저기 꼈던 케노프스 나온 스티브스타 베어링과 이게 한 세트에요 이게 왜 나왔냐 옛날 DW는 여기 보시면 이게 일자가 아니었어요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않고 얘가 이게 붙어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옆으로 휘었었어요 스프링이 이렇게 옆으로 휘어가지고 세달 자체가 일자가 안되니까 스프링이 약간 간섭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든 거예요 케노프스 이거를 옛날 DW에다가 이걸 끼면 얘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이거 밖으로 빠지면서 스프링 일자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나온 거야 근데 DW에서 이제 신형에서는 그걸 보완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검정색이 이렇게 여기에 조그맣게 있었거든요 근데 얘를 더 뺀 거죠 지금 이렇게 얘를 이렇게 옆으로 휘었던 거를 지금 일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기다 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일자잖아요 그쵸? 원래 DW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 베어링만 갈았던 거예요 이 베어링만 갈아서 얘가 되게 스무스하게 만든 거죠 이렇게 아 움직이고 봐 장난 아니죠 근데 케노프스에서 스티브스타라는 베어링을 파는데 이게 모든 페달의 종류가 다 있어요 유명한 브랜드 페달 종류가 다 있어요 쿨, 야마, 타마, 쏘노, DW 제가 알기로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고 그 브랜드만의 뭐 엘리미네이터 페달 종류 아이언 쿠브라 종류 그게 다 있어요 가격대는 그래도 싸진 않았어요 4,5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DW 베어링은 되게 허접하잖아요 이게 원래 DW 베어링 진짜 허접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DW같아요 스프링을 일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베어링을 딱 달면 완전히 페달이 스무스해진다 그렇게 다섯 가지 유명 브랜드의 베어링이 다 있습니다 캐노포스 닷컴에 들어가시면 베어링 팔아요 이베이 같은 데도 파니까 그걸 달아서 끼시면 여러분 페달이 발도 안 아프고 스무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전에 올드 DW 페달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베어링은 갈아졌어요 올드 DW 쓰다가 신형을 제가 샀거든요 그래서 올드를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거 팔았어요 팔았는데 스티브스타 베어링 다 낀 상태로 그대로 팔았어요 아무튼 베어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캐노포스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거를 그래도 나름 DW나 타아마다 버려서 굉장히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데 그거 보다 훨씬 더 투구싸게 만들기 위해서 저거를 개발을 하냐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